어우 손이 아직도 있어 아구 씨 뭐야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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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졌잖아 지금 만졌잖아 아니 시작이야 아 시작이야 야야야 뭐냐 뭐야 야야야야 왜 그래 야야야야 왜 그래 야 왜 그래 근데 준하야 그걸 그대로 먹어 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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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무릎에 찜어 아니 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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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무릎에 찜어 찜성물 손 찜성물 언니 이걸 그대로 먹어? 아우 좀 입이나 먹어 입이나 먹어 여기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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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철표 여기여요 여기여요 아우 어머니들 뒤지시네 자 자 우리야 아이고 자 어머니 혹시 야영수 혹시요? 홍철표 야 마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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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네 네 열심히 하지 마세요 성함이 악구정 핑키요 핑키 아니 명단에 핑키라는 이름이 없는디 아 제가 저기 원래 본명은 예 제니고 여행 다니거나 그러는지 악구정 핑키 내가 핑크를 좋아해요 아 이 핑키라 부르면 돼요? 예예 핑키 어머니 예예 근데 이름은 뭐예요 여기가? 우리는 저 시 아카데미 회원들이에요 아 시 아카데미요? 어 시 아카데미 시 아카데미는 처음 듣는 어 시 아카데미 아니 근데 저기 고향이 어디예요? 아니 저 오늘 충청도 여기 여행 코스 그 저 특별히 좀 관리하라고 부탁을 해갖고요 야야 고향 말이 어색해가지고 아니 전혀요? 아니 전혀요? 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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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fecto 충청도에 오래 사는 10명 이상 우리 하여튼 회원들 한 명씩 올거에요 정여사! 저희 어머니 또 오시네요 정여사!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머니 진짜 젊으신가 보디 우리 정여사가 나 이름 바꿨잖아 뭘로 바꿨어? 옳라 옳라는 명령이 없는 게 낫고 어머님들 닉네임을 쓰신 이유? 요즘은 다 닉네임을 써요 이 어머니 분명은 제가 서류상에는 형님 형님 분명을 몰랐어 어머님들 핑크색 좋아하시는데 오렌지색은 정말 어머님들의 패션 감각은 머틴 쇼유 저기 또 한 명 오네 우리 회원 하나 내가 미리 얘기할게 저희 옆에 내는 하여튼 들을게 못 웃겨 안녕하세요 왔어 성격 굉장히 좋으신가 보다 성격은 좋아 어머나 있어 잘생겼어 여기 찜했어 남편도 있으면서 이름이 뭐요? 하나 하나 아 길 하나 어머니? 엄마는 맞는데 아줌마는 저는 안 했어 갔다 왔잖아 미스 미스가 아니야 갔다 왔어 언니 갔다 왔어 언니 근데 지금 괜찮아 그치? 아니 미스님 눈이 이거 원래 이런거에요 어떻게 원래 이런느낌이야 아니 아니 미스 유저 한잔해 어머님들 마음은 이해해야 되지만 이런걸 안 받습니다 에이 가이드는 어머님들께 금품이나 서비스를 가질 않습니다 자 어머님 사진 한번 찍자 어머님 시간이 많아요 벌써 아우 미치고 와 세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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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아직 결혼 안 했어요 미스요? 결혼 전이에요 마지막 결혼 전이라 오늘 가서 진탕 놀라고 준비됐어요 진탕 놀라고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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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오늘 야 이름을 지지마 너 오늘 가서 이름을 지지마 남편 생각 싹 야야 잊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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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늘은 잊어 다 오고요? 네 명이요 네 명 아니 우리 저 언니 두 명 올게요 어 언니 두 명 올게요 중장 언니 아 너무 좋아 언니 너무 좋아 나 등장 정말 즐거워하네요 어 언니가 우리 회원들이 다 고향 넘치고 그리고 흥이 많아요 고향 넘치고 우리 어머님이 오늘 많이 나 놀아 방금 좀 놀아 많이 놀아 그래서 그래 시발 놀아 놀아 병원 같애요 우리 형 명재언니 왔잖아 명재언니 어 맞네 좋은 관계 안녕하세요 유 평영수 아니세요? 평영수? 어 선배님 최양락 씨 부인 아니에요? 자기야 김혜수 무슨 소리야 몸에 관리도 굉장히 잘해주세요 자기 관리도 굉장히 좋으시네 유 그래 오늘 좀 화끈하게 한번 놀아보자 자 오늘 여행 코스는 유 서해안 가을 낭만 여행성 더 놀라운 곳 오늘 여행 경비가 19,000원이예요 어머나 10,000원이예요 10,000원이예요 배춘이 두 장을 좀 해 제가 100원을 더 돌려드려요 유 아이고 안되던비 오늘 북킹 같은 거 하나? 어머나 아니 아니 나 그런 게임이 아니야 우리끼리 놀아요 그냥 아니 뭐 오빠랑 놀아 우리끼리 놀라면 거기 뭐하러 가니 이름 지지매야 그래도 우리끼리 놀라 이러면 놀아야지 버스 타고 저기 거에 너가 왔다 이름 지지매 우리끼리 놀라면 그래가지고 홍철투어는 일정이 탄력적이예요 자 그럼 설명드릴게요 유 첫번째 코스가 11시 반에 도착을 합니다 유 백사장항 백사장항? 요즘 대하가 지금 대하 축제장항 세고 아 이거 축제예요 아 다시는 석세유에서 석세 이분만 구우면 거금 잘 구해가지고 허리를 펴유 허리를 세우가 이거 봐 그 대하가 얼마나 비싼데 19,900원에 포함되는 거야? 이거 제가 뭐 작은 뭐 이런 게임 같은 걸 제가 준비해서 유 지루하지 않게 근데 게임은 우리끼리 해? 아 그럼요? 남자도 없이? 남자 없이? 대하나 스쿼시 대하나 스쿼시? 아 그래 대하나 스쿼시 진짜 멋있다 키워드 단들 자 어때요? 어서 들어와요 언니 예수이죠? 언니 빨리 내려요 자 공개 갈래 공개가 좋죠? 여기가 제일 좋아요 여기 전망도 그렇고 여기 좋다 안녕… 요ial Al aerial 아 이리 와봐 아니 나 이거 나 이거 야 이거는 딱 잡아봐 구워 먹어 구워 먹어 제가 여러분 지친 만큼 아 빨리 좀 자 지금부터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어머니 너무 오래 기다리셨죠 자 지금부터 제가 대하 무한적으로 드립니다 무한적으로 드립니다 19,900원에 19,900원에 우리 남편에 치이고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쇼 19,900원에? 조건이 있쇼 무한정 드리는데 제한시간이 1분이요 무슨 소리야 여기서 1분 안에 끝내지 않으면 저희가 다음 구석에 1분 안에 대하를 어떻게 푸지 않고 많이 먹어요 이 언니가 다 두려워가지고 1분을 넘는게 이게 아니라 너 이름이 치즈비 너 때문에 좀 대하지 원래 한 상처를 드리는건데 죄송합니다 대하가 심히 좋쇼 어휴 막힌다 어휴 어휴 신기한거 봐요 그냥 안 먹어요 아휴 야 이거 신기한거 봐요 춤을 추고 있잖아요 새우들이 아니 이거죠 먹어달라고 뜨거운걸 손에 집는 수가 1분이라고요 야야야 장갑 좀 줘 장갑 맨손으로 뭐 손 마시쥬 이거 이제 거의 다 2분이면 이거요 고일명수 박명수부터 할거에요 색깔 나오네 노릇노릇 색깔 나오쥬 자 하나 치고 시작이요 열고요 열고 열고 세우를 잡고 잡은다부터 시작이오니까 자 시작이오 자 시작이오 자 시작이오 언니 일부라는 말 아 뜨거워 빨리 뭐 언니 빨리 뭐 무한정이야 이제 5초 지났어요 어? 언니 언니 빨리 빨리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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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니 무한정이야 언니 무한정이야 왜 끼나 먹겠어 빨리 아니 이거 뭐야 한 마리도 못 먹으면 어떡해 자 저는 분명히 더 한정 드렸쥬 여기다 갖다 놨시쥬 저는 두 대 모이게 언니 뭐해 드리쇼 언니 한 마리 더 먹어야지 이야 언니 아 뜨거워 아 뜨거워 아 뜨거워 참아요 언니 참아요 35초이오 아우 뜨거워 언니 아니 뭐 이게 추워야 맛있쥬 원숭이 근데 5 언니 7 5 아 이거 먹어야 돼 그 사람들 이거 끝 그만 그만 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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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확해요 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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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들어가 이게 뭐야 빨리 차이가 있어 언니 지금 끝났잖아 언니 그래서 빨리 먹으라고 했잖아 빨리 이렇게 질질 시간 끌면 다음 장소 못 봐요 그래요 자 다음은 저 길자 한번 가볼게요 짖는 순간 한 마리 하면은 새우 하나 짖는 순간 시작이에요 자 시작 자 시작 그냥 그렇게 먹는 게요? 아니 그냥 먹어? 이거 안 까고? 우리 말 안 하셔도 아 물 대면 안 되지 아 물 대면 안 되지 아 물 대면 안 되지 야 그거 내 물이야 내 물에다가 어떻게 치킨 수 있어 야 제발 야 껌질 차 이렇게 먹는데? 대단한 거 뭐야 7 야 너 물만 어떻게 5 4 3 2 2 2 내려 놔 흑 홀 제 2분이요? 이건 여기까지 딱 이야 이해 잘하네 제 2분 자 다음 번 어떤 분이 좀 길어 아니 저 뭐 자를 수 있으니까 몇 개 더 얹어 아니야 아니 모자른 게 어딨어 명발도 어딨어지는 거야 아 일단 이걸로 다 하자 이걸로 남이 나이유 안 나이유 나주 자 그럼 만지시고 히 터치! 터치! 하나 먹을 때마다 소리 내줄게 원래 근데 대안은 껍질째 먹는거에요 어 뜨거 뜨거! 이불은 머리 뜯어 머리 뜯고 머리 뜯고 그래 배겨 그렇지 아우 나 이 껍질 잘 못먹어 김기현이 정말 못먹어 아우 나 이 껍질을 잘 못먹어요 아우 나 이 껍질을 잘 못먹어요 자 양방이야 자 여러분 다 하지 10 8 10 6 5 4 4 2 10 자 0.25초 더 뛰어 아 진짜 언니 하나만 더 먹어요 14,900원 하나 먹었어 진짜 언니 나와 빨리 다음사람이 시기 여기 나야 갑니다 시작 새우가 근데 맛은 정말 있다 아 야 너 잘한다 머리채 먹어 머리채 아 진짜 못생겼다 얘 모자 못쓰니까 야 정말 새우먹으면 이뻐질걸 피부비용에 이만한게 없이 야 완전 뜨거워 맛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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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하이브린다 완전 맛있지 우와 너무 뜨거워 이거 자 이렇게 많이 차려놨는데 이거 가르쳐지 싫었네 야 그래 잘 뛴다 너 잘 뛰어 10 9 8 7 6 5 3 3 2 1 게임 오버 3 파크 1번 아 진짜 너무 아우 손이 아직 뚫어 아우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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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아니아니아니아니 만졌잖아 친구 시작이야 시작이야 뭐야 야야야야야 뭐야 야야야야 왜그래 야야야야 왜그래 야 왜그래 준하야 그냥 그걸 그대로 먹어 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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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무릎에 깨먹어 아니 그 머리 손 씻은 물 손 씻은 물 언니 이걸 그대로 먹어? 어후 아우 입에다 부어 역시 우리 언니가 간이 나게 먹어! 진짜 깜짝하고 준현이 언니는 진짜 언니 식심으로 나가야 돼 완전 19,900원 짓을 다하네 역시 우리 언니요! 우리 옆집 쌓은 언니 아니오! 잘한다! 잘한다! 우리 언니! 30절 하나 갔어! 본전 뽑네서 언니 손 씻은 물인데 내가 손 씻은 물이야 아까 꿍는 물 참어! 아까 화장실 3번밖에 안 갔어! 아니 격자야 이거! 이거 왜 이렇게 닦고? 언니! 7! 6! 5! 4! 2! 1! 1! 어떻게 된 거요? 대박이야 우리 언니 진짜 짱이요! 야 이거 다 되신 거요? 아우 진짜 야 누가 질부라네! 준현이 언니는 매출이 할두 깜짝이 먹어 매출이 할두 깜짝이 먹어 매출이 할두 깜짝이 먹어 깜짝이야 아 그래도 건강하구나 아 그래도 건강하구나 새우 정준현 허리가 길어서 슬픈 새우여 언제나 언제나 점잖은 편 말이 없구나 맛이 좋은 너는 무척 먼 바다에서 왔나 보다 물속에 너희들을 들여보다 물속에 너희들을 들여보다 잃었던 정신을 차려보니 어느 순간 내 뱃속에 들어와 자 그러면 우리 각자 자작시를 저 누님들 그거 어때요? 이거 아주 신성한 신신께 다른 분이 이거 낭송할 때 웃으면 제가 웃는 분은 한 대씩 가볍게 뿅망치로 어때요? 저 언니 조심해야 돼 이 언니 나왔다 새우 낮에 먹은 새우 정준현 새우야 새우야 많이 뜨거웠지 소금 이불이 많이 따가웠지 새우야 새우야 많이 추웠지 남들 앞에 알몸을 들어서 많이 철피했지 이제 그만 너를 구해주리라 자신있게 달아올라 내 입속으로 들어오렴 아프지 않게 1분 안에 너와 네 친구들을 외롭지 않게 보내줄 자랑스러워 해라 너와 네 친구들은 내 이 천장을 다 들게 하고 장윤이 네 임무를 다했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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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더라 새우야? 맛있더라 새우야? 다음에 또 만나자 이곳은 너무 머니까 노량진에서 명시였어요 명시 명시예요 명시 작품 다 좋은데 오늘 장원 뽑고요 장원 딴 거 없어 정준현 언니가 이런 시상에 이런 시상에 이런 시상에